안녕하세요. 요즘 자주 보내. 안녕하세요. 얘 봐. 아이폰 업데이트하고 있어요. 야 그 12시까지는 안 될까요? 네네. 7? 아까 내고 있었어. 이거 엄청 물어보려고. 아이 된다니까. 일부러 그러지. 아이 무슨 소리야. 안 누를 수 있었잖아. 아니 여기 하면 되잖아요. 여기 잡으면 되잖아요. 예멘이 그 12시 되면 이거 딱 떠요? 여기 딱 떠. 딱 떠요? 어디 먼저 해야 돼요? 1, 2, 3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? 아니 근데 내가 1F 해도 안 되면 1B도 놓칠 수도 있잖아. 그럼 1B 하면 안 돼? 근데 제가 볼 땐 이걸 하다가 놓치면 이거 다 놓치고 이걸 놓치고 여기로 갈 것 같은데 바로. 그러니까. 이렇게 떠 처음에. 네. 줌 해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바로 나와요. 그거 어려운데. 줌에서 터치 어려워. 근데 이거 좌석 예매까지 누른 다음에 다음 누르면 성공은 한 거죠? 결제. 결제창까지 넘어가면 돼. 이거 어째 팬들한테 주는 거네. 난 테이블석 해야지. 나 다. 난 그래도 1F 하려고 해. 형 어려운 거 하면 해볼게. 난 1B로. 저 와이프에 여주신다고 했어요. 통신사 뭐야? ASK. ASK 오케이. 데이터 써. 내가 재작년에 연동 웨이팅 힘들 때 해가지고 이겨냈거든. 택시팅이요?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어떨 것 같아요? 실패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이런 데로 빠져도 돼요? 누지껏? 아니 일단. 차례대로 해볼게. 나 택배사 한 번 들어봐요. 일단 1F로. 1F 해야지. 이왕 할 거면은. 빠르지 않아죠? 그쵸? 이거 클릭스부터. 빠르지 않아? 해본 적 있어 근데? 그 의미 없어. 12시 땡 하자마자 열리는 거게. 네이버 시계 보고 있다가. 두 번 딱딱딱 하면 들어가야 돼. 시간 하나 띄워야 될 것 같은데? 이거네. 지금이라도. 그거 그 애외번호 해가지고. 과정기는. 굉장히 빠르다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.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있지? 뭐? 이렇게 해서 딱 이거 누르는 걸 연습했나요? 아니요. 왜냐하면 봐봐. 여기서 이거 새로 고침 없잖아 여기서. 아 형. 바로 딱 또 누르면 돼 있으니까. 아니 그니까. 그 다음에 뭐 연습해야 된다니까? 이 상태에서 기다려야 된다니까? 이 상태에서 기다려야 된다니까?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 누르고. 왜냐하면은. 여기에 새로 고침이 없잖아. 아 근데 형. 아니 눌렀다가. 안되면 다시 뒤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야 된다니까? 그러면 저 있다니까? 출발선이 다르다니까? 아니 또 몰라요. 거기서 막혀있는데 우리 뚫려지겠어. 아니 넌 그렇게 해봐. 각 짜는 거 아니야? 넌 그렇게 해라. 딱 딱 딱. 그게 맞잖아요. 이게 원래 새로? 새로? 딱 딱 딱 딱. 오케이. 네 여기 이성고 할 것 같아요. 이성? 마지막 승이에요. 돈 쓰기 싫은 텐데. 아니 여기 한 8자리 안 되시잖아요. 아니 여기 4자리가 여기 8자리 아니야? 9배 차이 아니야? 그럼 딱 비슷한 거 아니야? 아 안돼요? 어 10장까지 살 수 있어요. 10장까지? 그럼 10장 사실 거예요. 여기로 하면요? 아 여기로 하면 네. 요즘 그래서 암표 같은 것도 많대요. 그 만 원 어꼈다고. 솔직히 열심히 하는 거. 페이팅이 12시에 들어가서. 6만 원에 사실래요? 아 안돼요? 아 몰라요? 6만 원에 사실래요? 18,000원이에요. 여기요? 10장 사면 딱이네요. 여기랑 똑같은 거네. 여기 4개랑. 자서를 하나씩 몰라야 돼? 그래야 4장에 사시는 거야? 아 그렇지? 수빈아? 다른데도 4장만 사면 돼요? 아 딱이네요. 여기랑 똑같은 거네. 여기 4개랑. 아니 근데요. 아니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. 가격 차이가 나는데 여기 4개만 살 거예요? 아니 뭐 어찌됐든 간에 자서를 하나씩 눌러야 돼. 10개는 10개 눌러야 되고 4개는 4개는 10개 눌러야 돼. 아 그건 알지. 시골 청년아. 시골 청년아. 9분 나왔다. 그가 돼? 내 후배인 거? 형. 어때세요? 재기야 공격수였던가. 몇 년에 공격수 출신이었어. 제일 성공할 것 같아요. 나. 왜? 얘는 아니야 진짜. 절대 안 돼. 만약 얘가 됐는데 우리 안 되지. 우리는 자격이 많이 없는 애들이야. 왜요? 왜요? 뭐 때문에? 넌 비난 못 할 것 같아. 결국에는 졌다. 이스빈한테. 이 티켓이 해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그거 해봤어요. 형들이 부탁해서 쿠팡 플레이 대기. 올 사전 그런 거. 쿠팡 플레이 대기 3만 명이다. 그런 거 해봤는데 신발 살 때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거 한 번씩 해봤을 거니까. 그 옆에. 좁은 자. 포도알이라고 알아요? 특히 포도알이라고 알아요? 특히 포도알이라고 알아요? 왜요? 자석 고를 때요? 이선자라고 알아요? 예? 이 자리는 선정. 자석 골라서 빨리 넘어가야겠네요? 왜 그 사람 다서 모르는 거야. 완주사람 다 돼가지고. 펼쳐서 만주하냐고. 아니 여기 펼쳐 누르면 안 돼요.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?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동 기계적으로 딱 딱 딱 하다다닥 딱 결제까지 가면 이긴 거예요. 그게 뭐야? 결제까지 이긴 거야. 괜찮아 안 되면 여기로 빠지면 돼요. 그런 거 없어요? 못 잡은 사람 벌칙이라고? 그런 거 없어요. 못 잡은 사람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못 잡을 경우 이 센터석 열정 상입. 아니 열정관이 최대로요 이게. 아 그래? 그럼 저희는 왜 테이블에서 공격하자. 일단 일단 해보는 거지. 만약에 되면. 되면은? 그 사람들이 뭐가 왜 힘들다고 하는 거야?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? 일단 해보고 해야 돼. 이거 뭐라고 긴장되냐? 뭐라고 긴장되냐고. 뭐라고 긴장되냐고. 네. 몰라요? 2분 남았으니까. 누를게요 그냥. 아 느리네 핸드폰이. 잠깐만. 팝업상 좀 치우자. 녹화를 떠주셔야 되거든요. 지금 목소리도 들어가요 이거? 아니죠? 어디에 여기에? 녹화도 처음 해봐요. 녹화도 원래 여기 없었는데 지금. 아 지금 이거. 왜 봐야지. 갈 수 있다. 1분 남았다. 오오 야 2분 남았어. 1분. 1분. 손이 땀나.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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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. 20초. 아 이거 갑자기 떨린다. 10초 10초 10초. 10초 전. 경기 들어가기 한 5분 전인 것 같은데? 가사 가사 가사. 지금 입장하고 있어. 3. 2. 1. 땡. 2. 10초. 안 먹어. 1. 땡. 2. 10초. 안 먹어.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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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닫았어. 다 닫았어. 다 닫았어. 다 닫았어. 다 닫았어. 다 닫았어. 어디 갔어? 야 이러면. 아 이상한데 대단하다. 야 이상한데 뭐야. 2살이 2살이 시켜. 들어가지 못했는데 나는? 아니 없어. 어디 갔어? 나는 왜 안 들어가죠? 없는데? 1F가 없는데? 1F가 없는데? 어? 우와? 끝났어. 우와? 1F가 없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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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거 어울린데요? 이거 맞아! 맞아! 여기까지 오면 된 거 아닌가요? 됐을 때 된가요? 여기 좀 별로운데? 뒤로 가볼까요? 그럴 때는 예매를 하고 아, 오케이. 여기 좀 별로운데? 선전섰잖아, 경기를 바디하면 돼. 뒤로 가볼까요? 그럴 때는 예매를 하고 아, 오케이. 아, 뭐야? 2점 센터 섬은 한 번밖에 안 되는데. 거기 있어요? 여기? 나 여기 잡는데? 아,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. 아, 근데 저 좀 빨랐는데 여기. 그쪽. 말하면 포도할 선택이 어렵네요. 아, 나 큰일 났다. 나오면 못하겠는데? 아, 또. 하하하하. 나 여유 있게 또 봐볼게. 오, 좀 나왔다, 나왔다, 이거. 응. 또 예매를 어떻게 해요? 어디 가야 돼요? 어디 가야 돼요? 됐는데? 아까, 아까. 아, 여기 있다. 여기 한 번 더 해봐요. 혹시 또 모르잖아요. 네. 네. 내꺼린 거 아니야, 자꾸? 재호 혼자 못 했어? 아, 이거 안 돼. 아, 진짜? 내가 알려줄 거거든, 오빠. 저. 와, 근데 대박이다. 중이라도 했다? 아, 아쉬운데. 내거라도 해요? 아, 아쉬운데? 야, 이거 박스가. 나, 이거. 야. 나 테이블 속 들어가지도 못했어. 진짜 재호야, 뭐하는 거야? 진짜 테이블 속 잡을 수강. 제가 한 수 알려줄래? 야, 진짜. 그렇죠? 속도가 좀 빨라지 않았어요? 여기 어디에 있어? 나 여기. 여기 테이블 속. 여기. 어디 테이블 속? 여기 여기. 결국에는 젖가 있어, 그냥. 말이 안 된다, 이제. 아, 근데 처음에 진짜 잘했는데. 이제 소원을 말할까요, 하면서? 뭐지? 어머, 여기. 선생님. 아, 아쉽다. 아, 더 존줄할 수 있었던 것 같아. 형, 어디 잡았어요? 형? 2부터 7개 잡았는데? 지희 형이 내 걸 다 뺏어놨네. 테이블 속 맨 앞에 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진짜, 너무 좋다. 제가 좀 알려줘? 대실패야, 대실패. 이수빈한테 이후를 졌다는 거잖아. 가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니까. 아, 근데 아쉽긴 하다. 선전대 자성 나오니까. 그럼 한 번씩. 테이블 몇 자리 있어? 네. 난 여기 두 자리밖에 못했는데. 치다표 두 개 잡으니까. 에이. 와.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. 야, 그만 싸고. 내가 이제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. 진짜. 지금 3푼데. 이게, 이게, 이게 더 중요해 지금. 9개, 9개. 에휴. 소감이요? 오늘은 여기를 잡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전 생각보다 알 만했어요.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좀 알려주려고. 엄청 이렇게 티켓팅이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오시는 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이번에도 경기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취소표가 한 번 떠가지고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 2선자예요. 계속 뜨는데요, 저는 그게. 소감 할 게 없나 봐요. 전 대실패한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좀 더 티켓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네요, 이거. 이제 9월 1일 전주점에서 만나려면 되나? 다 같이 하고 있네, 그냥. 뭔가 타이밍이 안 맞지 않아? 그냥 만나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너네들이 합리해? 아니면 형이, 형이. 형이 혼자 해. 9월 1일 전주점에서 만나면 되긴 한데요. 제가 또 주문하려고요. 하면 돼요. 9월 1일 전주점에서 만나요.